포항시는 타이타늄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. 포항시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새로 입주한 타이타늄 관련 5개 기업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이들 기업이 본사와 연구소를 블루밸리 국가산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도 시험평가 인증장비를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산학연 전문가 66명이 중소기업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와 포스코,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 타이타늄 산업 육성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